일단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잭슨홀 회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세계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중장기적인 거시정책 전략을 학술적으로 논하고 공유하는 자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잭슨홀 회의라는 게 10년 동안 있었던 내용인데 밑에 표가 최근 10년간 잭슨홀 회의에 대한 주제인데 사실 이제 2007년 이후에 리먼 브라더 사태에 나오면서 어떤 시사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죠. 양적 완화 시사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발표 근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이번엔 언급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단순히 경제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굉장히 많겠죠. 그쵸.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하이라이트고 사실 완화적 스탠스도 기대 가능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공격적인 강경한 스탠스를 좀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제 노란톡에도 좀 어떤 분이 테이퍼링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치 대비해 갖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완화적 스탠스. 그러니까 완화적이라고 해 갖고 돈을 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 보이시죠. 완화적 스탠스. 이래가지고 양적와나 돈을 더 푼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금 기대치가 가지는 게 시장이 그리고 패드 파워로 의장한테 기대를 가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이제 채권 매입 축소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 공식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 기대치는 못 미칠 거다라는 판단이에요. 제가 전전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어떤 지표랑 상황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잭슨홀 회의 이후 어떻게 보면은 9월에 있는 미국 고용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또 한 번 상승추위 맞물린다면 거진 테이퍼링이 이제는 빠르게 확정될 것이다. 그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실상 여러분들이 딱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잭슨홀 회의에는 단순 이제 증시라든가 달러 인덱스의 거래 유동량만 넘칠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또 객관적인 수칙값이 도출될 때 그때 한 번 달러 값은 강세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죠. 증시는 영향 요소가 좀 낮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 근거를 이제 국세 금리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경제TV 보시면은 이런 게 많잖아요. 잭슨홀 회의 증시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영향 요소가 낮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저는 낮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낮다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는 영향 요소가 굉장히 높지만은 사실 국채 금리를 어떻게 급등시키거나 급락시킬 만한 요인을 일전에 패드에서 해지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상단에서 계속 흔드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정답에 제일 가깝다고 봐요. 잭슨홀 회의는 별 볼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시간 지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 9월 초에 있을 비농업고용지수 있죠? 이게 잭슨홀 회의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제 예상 시나리오는 어쨌든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재료 가능성은 던지되 직접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완화작 스턴스에 가깝겠죠? 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비농업고용지수 다음에 이제 강경하게 높게 나온다면은 시장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이제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이게 주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증시의 영향 요소는 굉장히 낮습니다. 당연히 진폭은 크겠죠. 근데 그 진폭 가지고 와 이거 앞으로 막 증시가 꺾인다. 오른다. 이걸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통이 한번 알아보죠. 금통이.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50대 50이래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일단은 좀 결론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한번 돌다리를 두들길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렇죠. 미국의 고용지표를 한번 확인하고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증권가에 대한 예상 어떤 컨센서스는 뭐냐면 원래 이주열 총재가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 하겠다. 이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패드도 어떤 공격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출을 안 하고 있는 여건 내에서 그렇죠. 금통위가 먼저 선제적으로 긴급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거 가능성보다는 한번 그래요. 패드에서 고용지표가 실제로 회복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볼까 이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의지는 굉장히 보여줬어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건 연내 가능성은 진짜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내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업을 할 건가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패드에 대한 어떤 전략을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한국은행 전략이 좀 심어져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은 생각보다 별 볼일 없는 8월에 대한 어떤 금융 환경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잭슨홀 회의라든가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 볼일 없을 거라는 거를 먼저 언급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고용지수가 진짜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저는 오히려 여기 좀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장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한국 증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인데 약 반등이 좀 일어났죠. 좀 지속적인 반등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포트 조정을 조금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 조정은 상단 3,300선 도달을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하실 때 이제 앞으로는 가치주보다 성장주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가치주보단 성장주 이게 좀 다른 말로 꼬으면 어떻게 말이 될까요? 앵커님 혹시 아세요? 가치주보다 성장주다. 가치주보다 성장주다? 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봐라. 더 평가된 곳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말 같지만은 결국은 말장난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원래 제 성격, 스타일이 이럽니다. 말장난인 게 뭐냐면은 그냥 급등 재료만 가지고 평가를 해라. 이분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 가치주보다 성장주로 간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그렇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걸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안 돼요. 재료, 급등 재료 갑자기 뜨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오르지 못할 거라는 걸 좀 회피해서 말하는 거랑 같아요.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좀 투자를 하라는 말을 유동성이 좀 끊길 때 이러한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시고 최근에 질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잭슨홀회이라든가 금통위 발표 관련 내용에서는 증시의 영향 요소는 굉장히 낮습니다. 가던 길로 가고 그거를 구색 맞추기가 들어갈 거예요. 각종 언론은 이번 잭슨홀회에서 어때가지고 증시가 어떻게 됐다. 다만 지금 증시의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이제 국제금리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거는 거시적인 자본에 대한 이동에 대한 평가값이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 잭슨홀회의에서 그 국제금리에 대한 변동 요인은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증시 영향 요소도 저는 낮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제금리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거를 평가한다면은 제가 바이든 정부의 국제 발행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발행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버리는 순간 그때 급등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발행은 이제 인프라 정책과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마 4분기의 가능성이 놓이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만 좀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시장에서 뭐 3700선 3500선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많이 오를 대로 올랐다. 지금 여러분들 3200선이잖아요. 3400선 거의 다 도달을 했다. 이런 평가값이 또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3300선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자기 시장에 대한 진입가에 대한 평가를 좀 모멘텀을 줄이고 다시 재평가하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오늘 나스닥 관망한 이유는 잭슨웨이를 기다리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강경한 패드에 대한 파월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단순 시장에 대한 회복 재료만 던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추후 집중해야 될 내용은 다음 달 9월 있을 비농업 고용지수예요. 이게 아마 이제 달러에 대한 변화값을 이룰 거예요.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테이퍼링을 확인하는 길이다. 이렇게만 평가드리고 한국 금통위는 지금 현재로서 패드에 대한 어떤 전략을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단계를 밟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시장은 금리 동결이 가능성이 좀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스터님,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금통위에 대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미 기사들도 잭슨홀의 관심이 이미 시들하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이거 화면 한 번만 더 볼게요. 작년에 잭슨홀의 미팅 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물가를 상향 조정하는 거거든요. 기대값을. 원래 이제 물가가 2.5% 이상 돌파해버리면 당연스럽게 통화 정책이 추구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돈을 더 풀어야 되니까 물가 목표치를 상향 올려가지고 앞으로 더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줬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일련 발표는 굉장히 쉬워요. 하나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정책 발표는 그런데 이제 출구 전략의 시작은 테이퍼링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강경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이즈가 다른 거죠. 내일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해버린다면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거예요. 그거를 패드도 알겠죠. 파월도 알고 그죠. 좀 파월이 성격이 굉장히 느슨한 스타일이에요. 막 그렇게 깊게 다가서고 빠르게 처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차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리고 파월이 좀 비둘기파에 굉장히 가까워요. 비둘기파. 근데 추구 전략을 할 땐 해야 되는데 이걸 천천히 딜레이 시키겠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내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완화적 스탠스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화적 스탠스가 뭐죠?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화라는 표현은 양적 완화, 돈을 더 푼다는 개념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대치보다 생각보다 별 볼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이 한 문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